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뇌정지 게임 브레인 아웃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큰 화면으로 한번 열받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레벨 46 바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성냥개비 하나를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딱 하나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보자 하나를 움직여서 하나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이거 옛날에 수학시험 때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 이런 거 보자 하나만 움직이면은 어? 저 3에 있는 숫자를 올리면은 969가 되지 않나요? 969 어? 아! 3631 저거 9에 있는 거 하나 떼가지고 1로 만들면은 3631 되는 거 아니야? 3631 어? 성냥개비 하나 성냥개비 하나 이게 뭔가 함정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9631 아! 9에 있는 하나를 떼서 3에 제일 왼쪽에 붙이면은 963 될 거 같은데 9632 아, 뭐야! 힌트 한번 봐야겠는데? 아, 맞네. 아, 앞에 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성냥개배로 옮겼으면 965가 됐네요. 아, 다 왔는데. 까비. 아, 맞네. 다음 중 먹을 수 없는 거. 이거. 자, 좋아요. 이제 이 패턴으로는 철 막을 수 없습니다. 피터는 어떻게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스포츠가 다이아몬드. 어, 가방을 훔치면? 나하하하하하. 진짜 레전드네. 설마 했는데 진짜야? 외계인을 찾으십시오. 숨겨져 있는 외계인을 찾읍시다. 어떤 참신한 방법으로 절도 열받게 할까요? 확대 일단 해봐. 어, 잠깐만. 이 돌로 깨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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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주로서 우주로 깨부셔. 깨부셔. 아, 이건 뭘까? 일단은 일기저리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확대 안 되고. 뭐야? 아우! 얌마! 아, 모르겠는데? 히트 한번 봐봐. 아, 이렇게? 방향이 안 맞네요?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위, 아래. 이거는?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저러는 부족해. 날 열받게, 좀 더 열받게 해봐. 으잉! 다시 판다를 찾아보세요. 다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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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가 어디 있을까? 어, 판다 여깄다. 가잇. 이건 숨은 그림 찾기구나.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참을 수가 없네요. 얼른 해결해주세요. 아, 지금 여기다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불편한 거죠? 불편? 예, 또 휴지님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거 왠지 물로 닦아도 닦이나? 아니면 똑같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예 싹 다. 이거를 그대로 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힌트 마렵다. 힌트 한번 보자. 아, 그러네. 뭔가 내가 손 댈때마다 지워졌었네. 아, 다 왔다. 아, 다 왔는데 이 힌트 아까워. 아, 주황색 도형을 3번 터치하고요. 이어서 초록색 도형을 빠르게 5번 터치하세요. 1, 2, 3. 1, 2, 3, 4, 5. 1, 2, 3. 1, 2, 3, 4, 5. 1, 2, 3. 1, 2, 3, 4, 5. 피지컬 게임이야? 1, 2, 3, 4, 5. 1, 2, 3. 1, 2, 3. 1, 2, 3, 4, 5. 아, 낚시였구나. 아, 빠르게 해가지고 눈속임 한번 준 다음에 페이크 한번 넣어가지고 안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방법. 꿈을 실현한다. 꿈을 실현한다. 꿈. 시간을 돌리나? 아라비아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니가 나왔어요. 전세계 여행. 모든 안의 눈속. 별장을 가지고 모든 안의 눈속하면서 전세계 여행. 꿈을 실현하는. 꿈, 꿈. 꿈을 실현하는 방법. 지니가 지금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낚시였어? 책 많이 읽으란 얘기야? 변이 가장 많은 도형은요? 아, 이 초록색. 원은 변이 없을까요? 아니면 변이 끝없이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표에 채울 숫자를 맞추세요. 아, 4, 5, 6, 7, 8, 15, 28, 45, 66. 이건 조금 어려운데? 진짜 숫자 좀 그만 나와. 숫자가 나오면 뭐다? 힌트. 야, 어렵다, 이거는. 아니, 이건 진짜 수학 문제인데, 퓨. 답은 91이라 합니다. 예, 숫자는 뭐 대충 넘어갈게요. 사진을 찾아보세요, 사진. 이거 뭔가 또 뒤집고, 뒤집고, 막, 벗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화면이 움직이니까 움직여지네요. 뭔가 움직여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기울으니까 떨어지거든요? 우편물인데, 잠깐만. 이거 잡은 상태로 설마 돌리는 건가? 이건 뭐 전반적으로 이 기능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구만. 돼지를 깨워주세요. 아, 나 자식 잘 자고 있네. 코를 간질간질. 일어나. 야, 일어나, 돼지야. 야, 돼지야. 이거 아닙니다.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는 거니까. 눈을 떠요. 눈을 강제로 긁어도 반응이 없고. 아, 힌트 한번 봐야겠는데? 코를 막아보세요.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불쌍한 나비를 잔뜩 괴롭힌 건 아니죠? 아니, 저는 돼지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요? 에? 숨 못 쉬기 위해서 깨우는 거 너무하지 않냐요? 저 사람의 만남을 성공시키세요. 반지, 아니 뭐 다이아몬드, 집, 먹을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개한테 먹어야... 스읍... 왠지... 아... 이 개한테 어그로가 좀 끌려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 개로... 좀 여성분의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멍멍멍멍. 좀 너무한데? 숫자 8을 찾아보세요. 아... 아, 눈뽕. 8. 8. 심한 발동. 으... 8 어디 갔어? 8, 8, 8, 8, 8. 어... 있긴 있어, 이거? 아! 레전드, 설마. 아, 아니구나. 그래, 그 정도 양심은... 있겠지, 찾았다. 초록색을 찾으세요, 초록색. 이거 조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참 쉽죠잉? 육각형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조합하는 것 같은데? 육각형이라, 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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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A, E, B. A, B, C, D, E, F, G. G, F. 아, 뭐야? 다 먹어서 다 쉬워진 거지? 이게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네. 쉽게 좀 깔아주다가 어려운 문제 딱 넣고 쉽게 깔아주다가 아, 이거 너무 쉽네, 쉽네 하는 찰나에 어이없는 문제 하나 던져서 멘붕 주고 이거 힌트를 쓰게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약간. 바늘에 실을 꼽으세요. 바늘? 뭔 소리야. 이건 또 뭐 피지컬 게임이야? 아니, 그럼 도저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1시간 후 시침이 몇 시를 가리킬까요? 1시간 후. 당연히 생각하면은 예, 9시가 넘어가면은 10시잖아요. 현재 시간 9시인데 10시 텐데 10시에 절대 아니겠죠? 이 짧은 게 시침이고 긴 게 분침이잖아요. 몇 시? 1시간 후. 똑같이 9시일까? 왜? 그림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어... 디스 이스 마이 편견 앤드 고정관념. 고정관념 깨세요, 여러분. 하하하. 뇌를 정지시킵시다. 이번엔 또 병아리 몇 마리? 나와,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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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병아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요. 나와! 나와! 그 병아리 문제 약간 변형 같은데? 아니 뭐지? 무슨 트릭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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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아 모르겠다. 힌트 한번 봅시다. 버튼 아래 보세요. 버튼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네요. 이거 보고 조금 짜증 났어요. 아... 아, 문제 잘 내네. 어... 아, 진짜 진짜 좀 신박하게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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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몇 마리? 열한 마리? 강아지를 달래주세요. 이게 애기 달랄때는 이렇게 좀 흔들어주면 됐었는데 얘도 흔들어볼게요. 뭐지? 물어봐. 뭔데? 힌트 한번 해봐. 손으로 쓰다듬어보세요. 아, 지금 내가 힌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레벨 69 한번 풀어봅시다. 별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별. 아, 이거 뭔가 그림자 모양을 따는 것 같은데? 이건가? 자, 약간 숨은 구리 찾는다는 느낌으로 별을 찾아 봅시다, 우리. 별. 확대하고, 쓰다듬고, 확대하고. 뒤집고. 흔들어. 다 했잖아. 왜 안 나와. 아, 자. 저의 뇌를 날려버리겠습니다. 뇌정지가 온다. 뇌정지. 생각을 비워. 이 별에 너무 현혹되지마. 별. 이거 진짜 생각하면 어이없을 텐데. 아, 분노기지 또 상승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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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이 친구들 재겠네. 아, 이 집 잘하네. 어, 이 집 문제 참 잘해.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 별. 별. 아, 이거 진짜 또 풍부욕 자극하네. 별. 아, 뭐야. 아, 흔드는 게 맞았네. 흔들어. 아, 이게 흔들때는 좀 빼가지고 본격적으로 흔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왓더! 어? 이걸 이렇게 나온다고? 아, 내 승급을 자극해. 오케이, 알았어. 무조건 푼다.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래요. 이번 거 무조건 맞힌다. 지금 제가 나이가 몇 갠데요.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걸 못 맞힌다는 건 내가 유딩이 될 수는 없어. 제발. 아니, 이게 풀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멘트도 이렇게 쳐나가지고 힌트도 못 보게 만들어놔. 아, 진짜.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옮기는 건 맞는 것 같고. 자, 한씩 빼보자. 안 돼. 안 돼. 어. 이게 맞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각자 맞는 자리가 있어요. 아, 이게 좀 비벼보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 붙었어. 아, 다행이다. 유딩은 안 됐어. 간단한데, 아, 이거 알고 나니까 간단하네. 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아웃 한번 70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또 다음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닭을 찾아보라는데, 벌써부터 지금 화가 살짝 나거든요. 이 다음 문제 또 풀어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휴바. 아, 힘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ich 대해서